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녀 입시 문제,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요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바로 스타 강사입니다. 스타 강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스타 강사의 17번째 강의가 마감돼 18번째 강의 접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수강료가 무려 1,1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른다. 수강생들은 강사의 동일한 교육을 받고 집단 행동을 한다. 마치 얼룩말과 메뚜기 떼가 움직이는 듯하다. 현재 이 강사를 추정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어림잡아 수십만 명이 이루고 있다. 이런 진짜 황당한 기사를 제가 읽고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스타 강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죠. 스타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떻게 세무조사를 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스타 강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 안내문을 수집하고 그 강의 안내문을 강사별로 수입장부와 대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및 강사들에 대해서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추적조사 과거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두세 단계 이렇게 추적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세금 포탈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 강사들의 경우에 그럴 때 학원장이나 스타 강사의 친인척 및 또는 자금 담당 직원들의 계좌 내역도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 노트 이제 뭐 엑셀이라든가 이런 데다 이제 작업을 해놨겠죠. 그 강사료 지급 노트 내용과 실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서 그 내용도 또 대사를 하고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이 원천징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스타 강사를 비롯해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3.3% 원천징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타 강사들이 세금을 누락시키려고 의도한다면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까지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타 강사인 경우에 당장은 내가 원천징수도 안 당하고 세금을 누락시키니까 세금을 피해갈 수 있겠다, 피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세금 누락에 대해서 세금폭탄을 맞고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상적인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으셔야겠다고 저는 조언드립니다. 오늘 제가 스타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포털사이트 등에서 강의 안내문을 수집해서 스타 강사들에 대한 수입장부와 대사를 하고 있다. 학원 강사들에 대해서 금융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친인척 및 자금담당 직원의 거래 내역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 노트와 또 현금 입출금 내역을 대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학원 사업자들은 원천징수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 스타 강사들은 사회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